뚝딱 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오늘은 맞는 양념장으로 무표 닭발을 볶아 볼게요. 재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무표 닭발 400g 대파 1뿌리 파프리카 100g 풋고추 썰어 놓은거 4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양파 1분의 1정 고춧가루 1컵 200ml 간장 100ml 그리고 사이다 조금 썰게요. 천일염 1주먹 사과가루 100ml 맛술 100ml 물엿 4스푼 고추장 2스푼 참기름 3스푼 양파 대파 100ml 마늘 2스푼 배젓 100ml 설탕 2스푼 후춧가루 반 티스푼 생강젓 1스푼 깨소금 1스푼 소금을 넣고 씻어 볼게요. 물가루 재료를 썰어볼게요. 마늘, 설탕, 양파, 마늘, 설탕, 생강우냉입니다. 고춧가루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데나 낙지 하셔도 되고 닭요리 해도 되고요. 찜요리에는 다 써도 됩니다. 볶음요리 해도 되고 찜요리 해도 됩니다. 술 고춧가루 고춧가루 간장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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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1,000-1,000,000g 고춧가루 닭발 이어서 다 물러야 됩니다. 6분 삶았어요. 이 물은 버리세요. 식용유 2스푼 났어요. 물 3스푼. 물 1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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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리스프랑 파슬리 고추를 넣으세요 구운 닭emed 양파 마지막에 약속 소금 자체침 양파 양파 고춧가루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을 넣어주세요 무뼈 닭발 완성되었습니다 안됨 양념을 넣고 아예